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우파입니다 하지마라 하지마라 시리즈 이거 해야 되겠네요 소우파님은 남 사망한 거 가지고 컨텐츠로 빨아먹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저 컨텐츠로 빨아먹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 걱정하고 그들의 미래가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고 컨텐츠 8이에요 절대 선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리 얘기해 둡니다 자 21살 대학생 공사장 출근 이틀 만에 사망 부산 용도 유가족들은 젊으니까 한번 해봐라 아버지도 아마 비슷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비를 끼고 근무를 했고 24층 환기구에서 아래 추락사 했습니다 건설사는 소방작업은 전문업체 하청이다 그래서 책임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보통 이제 하청이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보상을 못 받죠 대한민국 구조를 굴리는 방법 알죠? 특히 위험한 영역에서 왜 회사 대표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회사 대표들은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죽은 날에도 잘 퇴근하고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집으로 갈까 돈 잘 벌어먹고 잘 처먹고 잘 살까 바로 하청 구조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선진국은 진작에 우리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제서야 그거 하려고 하는데 심지어 이것도 보수 여당 쪽에서 열심히 반대를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는데 아직도 보수 우파라는 병신들 혹시 계신가요? 나 보수 아니라니까 난 우파지 보수가 아니야 한국의 보수 같은 저런 병신 새끼들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선업도 그렇고 건설업도 그렇고 한국에서 위험한 구조들은 다 하청이에요 외주죠 외주 중에서도 굉장히 쓰레기 같은 하청 구조예요 이건 선진국은 달라요 비록 하청으로 자기들이 다 할 수는 없고 하청으로 주더라도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관리감독의 책임은 회사가 있어요 본청이 있어요 위에서 일을 내려준 일을 따고 일을 내려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죠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비용도 오래 걸려도 적어도 안전 문제는 없도록 본청에서 노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잘 없죠 하지만 한국은 어때요? 하청에 떠넘기고 심지어 하청이 책임까지 법적인 책임까지 지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대신 일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본청 입장에서는 본회사 입장에서는 개꿀이죠 우리가 위험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돈만 좀 지어주면 쟤들 좋아서 일감 따가고 난 다음에 쟤들 밑에서 어떻게 하든 상관없거든 조선업도 그런 거예요 조선업이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 왜 선진국이 조선업을 안 할까요? 조선업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본청이 모든 위험을 제대로 책임지는 구조가 되면 시간이 지연되고 이건 조선업을 따라오는 후진국에 무조건 밀리게 돼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면 초고부가 같이 막 여행, 여객선, 거대한 여객선이나 아니면 굉장히 특수한 장비들 같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그런 선박률을 제외하면 사실상 일반적인 것들은 다 후진국으로 조선업이 넘어가요 그게 유럽에서 미국, 일본, 한국 똑같아요 흐름이 다 똑같아요 산업이 그렇게 넘어갔고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나마 좀 더 고부가 가치가 그나마 남아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리게 하는 소수의 조선업이 있죠 그리고 그게 한국에 넘어왔고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중국은 우리보다 아직 임금이 절반 이하로 낮죠 그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에서 안전이 덜 지켜지는 이건 어떤 국가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국은 3만 불이 넘었어요 그러면 소위 선진국 호소인이잖아요 이 정도에서 조선업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근데 우리는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구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쓰레기 같은 하천 구조라니까요 안전에 대한 필연적으로 조선업은 산업 중에서 가장 위험이 높은 선진국에서조차 조선업은 위험이 높은 사망사고나 부상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당연히 필연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문제, 처벌, 보상 이런 걸로 하면 회사를 유지를 못해요 정상적인 구조에서는 그러면 이걸 선진국은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후진국과 경쟁하면 상대적으로 사람 목숨값이 싼 후진국과 경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후진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걸 3만 불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틀어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바로 하천 구조예요 조선업은 수많은 대가리가 있어요 대가리가 있는데 그 대가리들에게 자잘하게 쪼개서 줘요 그러니까 건설업은 그나마 하천 쓰레기 같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분야가 있다고 하면 조선업은 그냥 의도해서 잘게 쪼개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가리가 있고 대가리 밑에 사람이 한 20명, 10명 정도가 있어요 팀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 그 10명, 20명 사이에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리가 책임을 지고 그 회사가 박살나는 거예요 반대로 사고가 안 나면 그 대가리는 돈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본청 회사 입장에서는 개들에게 니들이 운 좋아서 사고 안 나면 니들은 윗대가리는 돈 먹고 끝나고 우리는 리스크를 다 분산시켜서 회피하는 거고 책임을 안 지는 거고 본청은 그 다음에 그 10명, 20명 데리고 있는 개들은 일 안 터지면 돈 벌고 다음에는 다시 뿔뿔이 흩어지고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일이 끝나면 근데 거기에서 사고가 터지잖아요 보상하겠습니까?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만 파산하고 아니면 개만 박살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노동자는 제대로 보상을 못 받죠 의도해서 본청이 회사가 의도해서 위험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짜놓은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고용이나 근로에 대한 것들도 자유롭고 즉, 위험에 대한 것들은 개인들에게 다 떠넘겨놓고 딴 맛에 짓는 거죠 이걸 이제 한국의 사람들이 다 깨달아 버리니까 시발 차라리 이런 거 할 거면 이거보다는 안전한 도심에 가서 배단일을 하지 도심에 가서 뭐 딴 일을 하지 이렇게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다 노동자들이 병신이었다니까 정보가 없고 이런 데 대한 생각이 없고 당장 부담은 많고 돈은 벌어오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어 위험을 감수하고 근데 안 하잖아 이렇게 안 해서 조선읍에 사람이 없으니까 시발 방송사 새끼들이나 이런 새끼들 뭐 해 조선읍에 사람 없다고 가야 된다고 징징거리고 있고 그걸 어쩔 수 없이 국가 입장에서 유지하려고 하니까 외국인 노동자 막 투입하잖아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잘 하겠습니까 걔들도 똑같은 거야 그냥 다만 걔들은 자국 나라에서보다는 사망했을 때 보상금이 많겠죠 이 구조를 지금 돌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선읍에 있는 지역은 아예 외국인으로 돌아가고 있어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이렇게 안 돌려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나마 방송 타니까 이제 보상이 제대로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언론이 이렇게 못하면 대부분 이 하청에서 끝나요 보상이 그럼 얼마 주겠습니까 뭐 몇 억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젊으니까 해봐라 이게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젊으니까 해봐라 그래 뭐든지 도전해봐라 근데 옛날은 왜 그래요 그래도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비슷한 수준에서 결혼할 배우자가 있고 가정이 꾸릴 수가 있고 그랬거든 옛날이라면 뭐라도 해서 먹고 살면 적당히라도 돈 벌면 결혼할 수 있고 가장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뭐라도 해봐라 심지어 위험한 일이라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까놓고 얘기해서 노가다나 저런 힘든 일 하면 어려운 일 하고 위험한 일 하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어느 시점에는 확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애초에 결혼을 못 해요 그럼 결혼 못 하고 과정이 못 되고 아이를 안 키워 근데 결혼 안 하고 아이를 안 키우면 돈 들어갈 게 많이 없거든 그럼 애초에 결혼 못 하는 것이고 여자들이 선택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아이 못 낳고 근데 마침 아이를 안 낳네 결혼 안 했어 그럼 돈 들어갈 일 없어 그럼 돈 들어갈 일이 30, 40, 50이 넘어도 없는데 뭐하러 위험한 일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해요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저 친구도 제 방송을 열심히 들었다면 당장 저런 일을 절대 안 했겠죠 너무 안타깝죠 아니 내가 이걸 왜 해요 왜 위험한 일을 옛날 같으면 왜 했어요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배우자로 맞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도 가장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걸 위해서라도 저는 위험한 일이라도 확률적으로 내가 뭐 안 다치고 살아남으면 가장이 되고 저기 아버지처럼 저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야 저 아버지는 운이 좋았던 거죠 저 일을 오래 했지만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그 자녀는 운이 나빠서 그냥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예전이라면 가장이 되고 아버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한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여자들이 선택을 안 해준다니까 어차피 결혼 못 하는데 어차피 결혼 안 하고 애 없으면 돈 적어도 상관없잖아 편하게 사는데 그럼 뭐하러 위험한 일을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 구조적으로 탱핑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그래 젊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생각은 완전 잘못된 거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결혼하고 내가 될 거 같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내가 그래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고 왔고 좀 괜찮고 일은 좀 힘들고 볼품 없는 거 하지만 왔고 괜찮고 키도 괜찮아서 여자들 뭐 같이 연애하거나 좀 같이 그런 데이터하는 배우자 있다 그러면 도전해도 되죠 배달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배달일도 보면 가끔 보면 강남에 보면 그런 애들 보여요 배달일이 솔직히 뭐 여자친구 사귀고 하겠습니까 근데 키 크고 왔고 괜찮고 좀 놀던 뭐 무진 좀 있고 그런 애들인가 봐 그래서 뒤에 여자 태우고 배달 같이 다니는 참 신기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의 사람들이면 뭘 해야 돼요 한국에서 지금 24 초반이면 일본어 공부해야죠 저렇게 위험한 일에 도전할 수 있고 노래도 좀 하고 이 친구는 복싱도 했다라고 하니까 저동조에 의지가 있는 친구면 차라리 일본어로 공부해서 일본으로 갔어야죠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위험한 일 몸 쓰는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확률은 극단적으로 낮추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래도 일본에서는 결혼할 가능성이 한국보다 더 높겠죠 여자들이 뭐 일본에서도 쉽지 않겠지만 더 높겠죠 자 안전이 보장되죠 첫 번째 두 번째 결혼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 세 번째 선진국 일본에 가서 시민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래 어차피 젊으니까 한번 그래 힘든 일 해봐라 라고 할 거면 차라리 그 친구들이 당장 일본어 책을 사서 일본어 회화 공부를 하면서 일본으로 가서 하는 건 괜찮아 한국에서 이제 지금 젊은 애들이 위험한 일을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이것도 한번 보죠 8월 29일 완주 건설현장 사다리 위에서 노동자가 5미터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8월 28일 완주 같은 지역이죠 산책로 공사 현장 경사면에서 굴러떨어져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힌 뒤에 저수지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8월 28일 8월 29일 2일 사이에 두 명이 각각 숨졌습니다 그럼 완주라는 지역이 엄청나게 인구가 많고 큰 도시냐 아니요 인구가 98,950명이에요 인구가 98,950명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이틀 사이에 각각 두 명의 노동자가 숨졌을 정도예요 한국의 노동에서 안전이 얼마나 안 지켜지는지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9만 도시에서 이틀 사이에 두 명이 죽어버려요 제발 좀 하지 말라니까 이게 경우 없는 인간들이야 건설 현장은 건설 현장이나 노동 현장이나 이런 막노동 현장은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 걸고 하는데 목숨값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심현만은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돈을 많이 준다 일단 그게 머리가 엄청 나쁜 거죠 그 생각을 하는 건 젊은 애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건 머리가 나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할 수밖에 없어 그 기술밖에 없고 다른 게 없거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미 몸 다 다쳤고 그걸 하는 거야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런 걸 하는 걸 당장 손에 현금 젊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최악의 사실은 급여가 되는 거죠 편의점에서 죽을 확률이 있어요? 없죠 돈은 많이 안 주지만 편의점은 죽을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돈을 늦게 받고 돈 자체도 많이 안 주지만 편의점은 어때요? 죽을 확률이 없어요 즉 죽을 확률에 대한 비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건설 현장은 어때요? 죽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을 확률에 대한 비용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죽었을 때는 내가 그래도 글로보다는 조금 더 받은 거죠 그런데 죽으면 극단적으로 적게 급여를 받은 셈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3살 청년 강동 건설 현장 감전사 심지어 여기에서는 전화를 돌리니까 2시 40분 정도 45분 정도에 전화를 돌렸는데 안 받았고 하지만 병원 이송은 5시다 강동이면 아산병원까지 금방일 건데 글쎄요 대학교 중대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솔 일을 시작한 지 8개월 그냥 안타깝죠 이게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의 말을 잘 듣고 기성세대의 삶의 방식이 성공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청년들이 아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죠 청년들이 이런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한국에서? 안 돼요 언제 해도 되냐 안전에 대한 보상이 다 책임질 때 안전에 대한 비용이 다 지불될 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지금의 급여에서 적어도 일당 월급으로 3배에서 5배 정도는 받아야 돼요 월급? 3배에서 5배로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도 안전에 대한 비용은 다 지불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속도는 지금보다 한 0.5배 정도로 늘려져야 돼요 작업 속도가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많이 추가되어야 된다 안전에 대한 사항들이 추가가 돼야 돼요 자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건설 현장이나 막노동이나 이런 현장에 해도 돼요 그런 게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안전이 지켜지고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작업 속도도 우리보다 훨씬 느리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해도 돼 한국에서 하지만 지금의 구조에서 지금 한국에서 노가단다 건설 현장 간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가장 리스크가 큰 곳에 비용은 적게 받으면서 리스크가 큰 곳에 뛰어드는 거야 문제는 예전이라면 그렇게 막노동하고 해도 어디 소개받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다 했다고 그러니까 가장이 되고 DNA를 남기는 종족의 번식을 관점에서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예전이라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치고 지금은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해주잖아 그럼 종족 번식의 그 본능도 못해 그러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일본에나 중국에나 누워버리는 애들 심지어 우리보다 아직은 경제적으로 후진국인 중국에서조차 애들이 똑똑하니까 젊은 애들이 탕핑을 해버리잖아 그 똑똑한 애들이 나오고 있잖아 근데 한국은 아직도 기성세대의 그 사고에 빠져있고 고정관념에 빠져있고 앞에서 애들이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무비판적으로 똑같이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위험한 일을 지금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심지어 그나마 이제 시작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끝이 아니라니까 이거 되고 작업속도 느려지고 임금 두세 배 되고 자 이 정도 해도 이제 될까 말까 근데 그 시작점인 중대재해처벌법조차도 시작을 못하고 있죠 제대로 뭐 아직 적용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적용도 되지 않고 아직도 회피하는 기술들 화청이나 이런 거 얼마든지 감안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나마 판단해서 적용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아직 제대로 된 게 아니야 이런 걸 보수라는 것들이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나라에서 왜 위험을 감수해 이해가 안 돼 차라리 그런 위험을 할 거면 니들이 위험한 걸 젊은 나이에 해도 결혼을 못하잖아 그럼 일본으로 가라고 일본으로 가서 그 정도 의지면 공사장에서 그럴 의지면 책 가지고 영어회 일본어 회화 몇 달 달달해 외우는 거 달달해 그거 뭐해 못해 편의점 알바 같은 거 하면서 달달해 서비스 인사 잘하고 사장한테 잘하면서 그런 시간 좀 봐줄 거 아니야 그러면 편의점 얼마나 개꿀 바라 거기에서 책 달달달달 보면서 한 여섯 달 정도 미친듯이 일본어만 얘기해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해서 일본은 가 거기에서 노가다를 해 똑같이 한국이랑 일본이랑 노가다를 하더라도 네가 스물 몇 살에 일본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에 노가다 현장에서 노가다를 하면 존나 사람 갖는다고 일본에는 사다리에서 떨어질 일 저렇게 몇십 미터에서 떨어질 일도 많지 않아요 왜 다 주택 같은 거 지으면 단층 주택이야 끼켜봤자 2층 3층이야 3층도 잘 없어 2층 주택이 대부분이야 높은 게 아니면 그냥 단층 주택이야 그러니까 쉬워 거기에서 떨어질 물론 그것도 떨어지면 사망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안전문화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것들은 비교도 안 돼 심지어 거기에서 다치거나 부상당했을 때 보상도 비교가 안 돼 심지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면 또 일본 여자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도 있어 아니 그 엄청난 기회를 놓고 한국에서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 나 이해가 안 되네 저 친구들이 제 방송을 봤다면 일본어 책을 보고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대화를 공부하고 일본어를 공부해서 일본어로 가서 똑같은 일을 했겠죠 그러면 인생이 바뀌었겠죠 근데 한국에서 위험한 일을 하니까 그저 사망하고 제대로 유가족은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부모들은 그렇게 키워낸 부모들은 억울하고 보통 저러면 부모님들도 수명이 짧아져요 억울해서 사람이 화병에 걸려서 미치거든요 그럼 누가 줘 한국에서 위험한 일을 청년들이 해서 아무도 좋은 일이 좋은 사람이 없어 그럼 왜 왜 하냐고 주변에 진짜 소중한 친구들이 있으면 별보는 뭐 나 괴롭혔거나 어 그런 친구들이 뭐 막노동에 일한다 어디 건설연장 일한다 그럼 모른 척하세요 두세요 뭐 대부분 이제 그렇게 길게 살지 못할 테니까 근데 진짜 소중한 친구고 근데 막 아이 그런 친구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는 친구 있죠 젊으니까 한번 해봐 야 그래도 나 아직 젊은데 건설연장 한번 가서 해보면 어 현금 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이런 걸 설명해야 돼 설명을 해서 네가 진짜 소중한 친구니까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다 한국에서 왜 위험한 일을 하면 안 되는지 정 이런 걸 해서 네가 살고 싶으면 한국이 아닌 일본에 가서 해야 돼 이유에 대해서 한국에 위험한 일을 해봤자 이제는 의미가 없다 결혼도 못하니까 얘기를 해주고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